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의 몸관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정보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처럼 관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몸관리 차이를 짚어보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부상입니다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선수생활을 접는 경우를 보면 부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프로에 대한 꿈이 없더라도 주짓수가 되었던 축구가 되었던 바디빌딩이 되었던 운동 종목을 막론하고 좀 오랫동안 운동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역시 부상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부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불운입니다 불운 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합 중에 부상을 당하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사고에 의한 부상보다 피로 누적에 의한 부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한 프로보다 아마추어가 부상이 훨씬 더 많아요 프로의 세계가 훨씬 더 격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까? 부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이 부상 확률을 높이는 생활을 지속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추어랑 프로는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하고 연습을 마치고 회복 훈련 피로 회복 훈련 이런 거에서 몸값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몸은 아니잖아요 프로의 몸이나 아마추어의 몸이나 사실 똑같은 원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처럼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뻔히 알면서도 이제 못하는 이른바 자기관리 그 절제력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고 그게 결국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프로 선수랑 아마추어 선수의 평소 몸관리 과연 어떻게 다를까? 이게 작은 차이일 수는 있는데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랑 생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차이를 이루게 되겠죠 단지 운이 없어서 부상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잘 모르는 혹은 소홀히 하는 부상 방지를 위한 몸관리법 당장 실천에 옮길 만한 쉬운 것들 돈 안 드는 것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찜질이에요 에이 겨우 얼음찜질이야 이러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대로 모르는 사실이 아니죠 운동 부상하면 일단 얼음찜질이잖아요 얼음찜질이 무엇보다도 빠르게 염증을 낮춰주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아마추어인 거예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부상의 정의 염증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나면 무조건 부상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트라우마 통증이 당장 없어도 내가 야구 선수라면 어깨나 팔꿈치 축구 선수라면 무릎과 발목 무조건 얼음찜질로 마무리합니다 공을 한 60개 던졌어요 투구 연습을 하면서 통증만 없을 뿐 인대나 연골 근육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랑 염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트라우마를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도 우리 몸의 자생력으로 알아서 회복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일 또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음번 훈련 전까지 염증을 최대한 제거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쌩쌩하고 건강한 근육이랑 인대로 다음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 강도 높은 훈련이 쌓이다 보면 파틱이라 그래서 근육이나 연골 조직의 피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근육이나 연골 조직이면 되게 불운한 순간에 바로 부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통증이 있어야만 부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에 비하면 프로들의 엄살은 대단합니다 당연하죠 몸값이 얼마인데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아프더라도 그 통증의 강도가 약하다면 사법님이나 코치조차도 정신승리하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식 문화도 한몫 거들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군인은 소모품이니까 그런 거고 자기 몸을 프로선수처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얼음찜질은 부상 직후에 응급처치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강도 높은 훈련 후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예방 조치로 마치 스트레칭처럼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의 목적 역시 부상 방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칭은 훈련 전에 하는 게 좋을까 훈련을 마치고 하는 게 좋을까 정답은 둘 다예요 훈련 전과 훈련 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훈련이 없는 휴일에도 해야 되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뭉친 근육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이 여러모로 훨씬 유리해요 탄력이 있는 근육이 스피드도 빠르고요 파워도 세고 무엇보다 부상에 강합니다 축구선수가 똑같은 태클을 당해도 이 근육의 유연성에 따라서 그날 근육 컨디션에 따라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무사하게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한 그리고 또 그날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거죠 축구를 하는 저희 딸이 12살인데 아빠 잘 만나서 스트레칭만큼은 프로 선수들 못지않게 해주고 있죠 훈련 후에 또 하는 스트레칭은 얼음찜질이랑 같은 원리예요 조직의 염증을 낮춰주고 근육의 뭉친 젖산을 풀어주고 다음 훈련 전까지 근육을 리셋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요가 같은 걸 하는 거죠 남자가 요가하면 창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했던 힉슨 그레이 씨도 요가했습니다 중요해요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거죠 운동, 훈련을 하기 전에 아니면 시합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할 때도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특히 겨울에 당장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죠 약간 워밍업을 해서 몸이 따뜻하게 근육이 따뜻하게 풀린 상태에서 스트레치를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에 얼음찜질에 이렇게 하면 준비운동이랑 마무리 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기술 연말을 조금 더 해봤자 절대 훌륭한 선수 되지 않아요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부자되는 거 아니고요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느긋한 마음의 여유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조바심이나 과도한 긴장감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력운동인데요 근력운동은 운동선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마추어 선수들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근력운동의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짐에 들려서 체육관 가서 하체 근력운동을 막 하고 스쿼트 같은 걸 하고 같은 날 저녁에 축구하러 가는 식이에요 그럼 안 좋죠 앞서서 언급했듯이 유연한 근육이 부상 방지에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쿼드 같은 근육을 운동을 하고 스쿼트하고 뭉치고 필요한 근육을 가지고 곧바로 축구를 하면 무릎 부상의 위험이 급증한다니까요 이게 충격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몸이 굳어서 유연하지 못한 노인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요통 환자의 경우 햄스트링은 되게 뻣뻣하게 굳어있고 허벅지 뒤쪽 근육이죠 햄스트링 그리고 복근은 되게 약한 경우가 있어요 허리 아파요 근데 반대로 햄스트링은 되게 유연하고 복근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요통으로 시달릴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허리 부상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복근 강화 훈련을 하고 햄스트링은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복근은 되게 약해가지고 배가 나와있고 햄스트링은 뻣뻣해가지고 다리가 굳어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허리도 아프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번째는 휴식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 프로 선수보다 아마추어가 운동량이 더 많아요 네 뭐 축구 조기 축구의 토너먼트를 봐도 아마추어는 하루에 몇 게임을 뛰잖아요 프로 선수는 연습도 돈 받고 하지만 쉬는 것도 돈 받고 쉽니다 훈련 과정에 휴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연습하면 더 빨리 성장하겠지 하는 기대감에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오전에 다리 근력운동을 하고 오후에 축구하러 가는 그런 경우죠 하지만 몸의 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 스케줄은요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급한 마음에 부상한 후에 충분한 회복 없이 너무 빨리 훈련을 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 몸에 컴펜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컴펜세이션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축구 선수가 이게 통증만 사라졌다고 해서 뛸 만한 것 같아서 다시 훈련이나 게임에 복귀할 경우에 그 부상 부위에 손상이나 통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서 이상하게 뛰어요 옆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근육을 끌어다 쓴다고요 이거는 우리 몸이 취하는 자연스러운 보호 메커니즘인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웃하고 있던 근육들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추가로 하게 되다 보니까 피로가 쌓여서 또 다른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가 그 다음번에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경우 아니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쪽 무릎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바디 메카닉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할머니들이 오른쪽 날개죽지가 아프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 어깨나 아니면 반대쪽 날개죽지가 아프다고 하면서 통증이 옮겨 다닌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몸의 컴펜세이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몸을 쓰면서 다른 쪽 근육들이 그 아픈 쪽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오버유스 돼가지고 힘들어서 아픈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잠입니다 바디빌딩을 할 때 근육이 언제 자라죠? 잠자는 동안에 자라죠 똑같은 원리예요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 트라우마 그런 부상들이 잠을 자야 회복이 빨라요 체중 감량도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수월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살 빼는 게 쉽지 않죠 잠이 많은 여자들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은 당할지언정 피부도 좋고 날씬한 확률이 높잖아요 수면충에만 나와서 활동하는 우리 호르몬 작용이 있고 우리 몸은 잠자는 시간에 리페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숙면을 취하는 게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올리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 보충 너무나도 깊고 방대한 토픽이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만 얘기하자면 아마추어 선수들은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혹은 에피드라 이런 보충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바디빌딩하는 분들 대부분 광고에 현혹된 결과이기도 하죠 참고로 미국 영양제 중에 가장 성분 표시가 엉터리로 돼 있거나 허위광고로 적발 사례가 많은 분야가 다이어트랑 스포츠 주로 바디빌링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이게 조급하면 비싼 돈 주고 쓰레기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다면 보충제보다는 차라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부상 예방을 위해서 얼음찜질이랑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염증 반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얼음찜질 하고 나서 탄산음료 먹고 주스, 술, 과자, 튀김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는다면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먹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보충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맞는 스테로이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음식 자체 그냥 매일매일 먹는 음식 자체도 결국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연료인데 우리 몸에 맞는 연료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면 찌꺼기를 남기면서 더럽게 연소하고 지방이 오히려 깨끗하게 연소하는데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겨울철에는 운동 부상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 점검하셔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오른쪽 아래 종 모양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언제든지 또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환자혁명 건강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